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참 좋겠다 너희가 어른이 되는 때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빌려서 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요 그때는 아마도 너희가 물을 사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동네에는 그때 신장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차가 없었어요 신장로를 닦아놓고 아스팔트기를 만들었는데요 차가 다니질 않으니까 여름에는요 이부자리를 들고 나와서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다 잠을 잤어요 한참 자다 오면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빵빵거려요 그러면 그 도로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깨어나면서 왜 우리 잠을 깨우느냐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다고요? 그리고 무슨 차를 빌려서 쓴다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물 쓰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어릴 때 그랬어요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물을 빼놨다가 겨울에 물을 다시 채우면 거기다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그러잖아요 목이 마르면 그 물을 그냥 먹었어요 온 천지가 물이었다고요 수도를 박으면 어디서든지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사 먹는데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선생님의 그 말씀은 옳았어요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눈앞의 현실이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눈앞의 문제가 눈앞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숭배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24절이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숭배하고 섬기는 일은 그러므로 허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이에요 죽은 나무를 꽂아놓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인간이 행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인 거죠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갖게 하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가 내가 애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잊게 하신 분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는 거죠 2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커서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막 어디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물이 있습니까? 그 인원을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먹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세계가 하나님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대가 눈앞에 현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재직들이 한마음되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설이십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되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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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